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최근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주인공인 김지원 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지원 씨는 과거 상속자들부터 눈물의 여왕까지 지속적인 흥행으로 대세의 스타로 자리 잡으셨는데요. 특히 이번에 달라진 스타일링으로 많은 분들의 워너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변화에는 메이크업 외에도 얼굴형, 눈썹, 피부톤, 헤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목구비부터 얼굴형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면 김지원 씨 같은 분위기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얼굴형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얼굴형에는 광대와 턱의 균형이 잘 맞는 계란형, 광대가 좀 부각되는 마름모형, 얼굴의 중앙부가 오목한 땅콩형, 이마와 턱이 도드라지는 육각형, 그리고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둥근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김지원 씨의 얼굴은 계란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굴 균형감이 잘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약간의 사각턱이 있으셔서 옆으로도 살짝은 넓은 편인데요. 이런 얼굴의 특징은 동일한 골격이라도 얼굴의 지방에 따라서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김지원 씨의 경우에도 얼굴에 살이 좀 많았을 때는 활발한 이미지가 느껴지지만 얼굴에 살이 빠진 현재에는 지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김지원 씨와 같은 차분한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은 얼굴의 지방을 좀 관리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얼굴에 지방이라는 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김지원 씨도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등의 철저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 현재의 얼굴형을 완성시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얼굴의 지방 제거를 위해서는 식단 관리와 함께 유산소 운동 등을 병행해서 지방 분해의 속도를 촉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 외에 피부과적인 시술로는 V-OLED이라고 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를 통해서 특정 부분에 있는 지방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온다라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한 방식으로서 지방을 좀 줄이면서 얼굴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목을 뒤로 젖혀서 목과 주변 근육을 긴장시켜서 턱선을 살릴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예전에 얼굴 운동편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계속 얼굴에 살이 많아서 잘 안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방 흡입은 골격과 근육으로 인한 얼굴형은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말 이 얼굴형이 지방 흡입을 해야 개선될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는 눈썹입니다. 이 눈썹은 얼굴형, 즉 이목구비보다 인상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특히 이 모양과 컬러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눈썹 모양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썹 모양은 크게 일자, 그리고 아치형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일자는 말 그대로 일자로 쭉 뻗은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일자형 눈썹이 잘 어울리는 분들은 얼굴형이 좀 긴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일자형 눈썹을 하게 되면 얼굴형을 좀 시각적으로 덜 길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자형 눈썹이 잘 안 어울리는 분들은 사각턱이나 육각형 얼굴이니까 이런 분들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사각형이나 육각형 얼굴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형 눈썹을 하시게 되면 인상이 더 딱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치형, 이 아치형 눈썹은 눈 위에서 이렇게 곡선을 띄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자형보다는 눈에 더 잘 띄는 편이겠죠. 특히 이 아치형 눈썹은 김지현 씨처럼 이렇게 계란형, 다걀형 얼굴이나 아니면 이렇게 동그란 얼굴을 가진 분들에게는 잘 어울립니다. 이 계란형, 얼굴형을 가진 분들께서 아치형 눈썹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 더 날렵하고 세련되게 보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김지현 씨 역시 일자형 눈썹에서 아치형 눈썹으로 눈썹 모양을 좀 바꾸면서 기존의 어떤 귀여운 이미지를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김지현 씨 외에도 일자형 눈썹에서 이렇게 아치형 눈썹으로 바꿔서 이미지를 좀 변신시키신 분들이 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도 수지, 태연, 설연, 레드벨벳의 웬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역시 일자형 눈썹을 가졌을 때보다 이미지가 조금 더 지적으로 바뀌면서 이 얼굴에, 이목구비의 장점을 더 잘 살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아치형 눈썹이 잘 안 어울리는 분들은 눈매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인상이 좀 강한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아치형 눈썹을 하게 되면 눈매와 함께 눈썹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강한 인상을 더 강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드러운 인상을 원할 경우에는 일자형 눈썹을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컬러인데요. 눈썹 컬러에 따른 이미지도 차이가 상당한 편입니다. 우선 눈썹 색깔이 진한 경우에는 이목구비를 강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이목구비가 강한 분들은 눈썹으로 인해 이목구비가 한 번 더 강조되면 인상이 좀 진해 보이거나 과해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에는 색깔을 좀 연하게 처리를 해서 이목구비의 인상이 강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이목구비가 진하지 않은 분들은 색을 연하게 처리하게 되면 이목구비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색깔을 좀 진하게 처리를 해서 이목구비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눈썹은 모양과 색상 등에 따라서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나의 얼굴형, 이목구비의 형태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썹은 이런 외적인 부분과 함께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요. 눈썹을 보실 때 잔털이 있다면 뽑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눈썹 주변의 피부는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눈썹을 지속적으로 뽑게 되면 피부 안쪽의 모낭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기다가 매번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눈썹은 이렇게 뽑기보다는 눈썹 칼 등으로 살짝 다듬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썹은 머리털처럼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밀게 되면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조금씩 다듬으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천천히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눈썹 칼을 사용할 때에도 상처 예방을 위해서 로션을 살짝 바른 뒤 다듬어 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피부 톤입니다. 우리가 피부 톤을 보면 흔히 쿨톤, 웜톤 이 두 가지로 나누곤 하는데요. 이걸 의학적으로 피치패트릭 스킨 타입에 따른 여섯 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치패트릭 스킨 타입에 따라서 쿨톤과 웜톤을 나누게 되면 숫자가 좀 낮을수록 쿨톤, 숫자가 좀 높을수록 웜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한국인들은 중간층인 한 3번, 4번, 5번 여기에 가장 많이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웜톤에 가까운 피부 톤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피부 톤은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쿨톤인 분들도 자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지연 씨 역시 좀 차가운 피부 톤의 쿨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쿨톤 중에서도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름 쿨톤의 경우에는 그레이나 블랙, 화이트가 같은 무채색 계열과 시너지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무채색은 채도가 낮기 때문에 피부가 밝은 쿨톤과 매칭하게 되면 피부 톤과 일체감을 주면서 쿨톤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잘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유채색 계열 역시 소라색, 민트같이 청량감을 주는 시원한 컬러와 잘 어울리고 이 핑크 컬러도 쿨톤과 매칭 시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도가 높은 기열의 컬러와 매칭을 하게 되면 자칫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빨간색, 노란색 등의 선명한 원색과 브라운, 버건디와 같은 좀 짙은 컬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겨울 쿨톤인 분들을 살펴보면 연예인 분들 중에서는 장원영, 이영애 씨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겨울 쿨톤도 여름 쿨톤과 비슷하게 네이비, 블루, 블랙, 화이트와 같은 무채색 또는 시원한 색감의 컬러가 잘 매칭되는 케이스입니다. 대신 노란빛이 좀 많이 섞이거나 색감이 좀 따뜻한 주황색 계열들의 컬러들은 겨울 쿨톤과 매칭 시에는 시너지가 좋지 못하므로 이런 컬러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처럼 이렇게 좀 웜톤인 분들 중에서 쿨톤을 가깝게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의학적으로는 당연히 레이저 토닝이 효과적인데요. 이 레이저 토닝은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안에 있는 멜라닌의 밀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허벅지나 복부 같은 색깔을 보게 되면 얼굴에 비해서 굉장히 이질적으로 밝은 톤이죠. 이게 평소에 햇빛을 안 쬐었을 때 보는의 피부색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에 가깝게 균일하게 만드는 것이 레이저 토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이저 토닝은 피부톤을 무조건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을 만드는 점이라는 것을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요소는 헤어입니다. 이 헤어컬러는 스타일 못지않게 얼굴의 인상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헤어컬러는 앞서 살펴본 피부톤과도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톤이 쿨톤인 분들은 블랙, 다크 브라운 등 어두운 계열의 컬러를 매칭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와 헤어톤이 맞춰지면서 이 쿨톤만의 차분한 느낌을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웜톤은 옐로우나 라이트 브라운과 같은 밝은 색 계열의 컬러를 매칭하게 되면 피부를 좀 더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김지원 씨 역시 기존의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많이 했었다면 이번에는 블랙으로 헤어컬러를 바꾸면서 이 쿨톤인 본인의 피부와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듯 헤어컬러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머릿결 역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머릿결이 좋으면 인상이 한결 부드러워 보이지만 머릿결이 안 좋을 때는 인상이 살짝 까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건강한 머릿결이 좋은 인상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머릿결 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피 건강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 두피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염색과 고데기 등 화학 염료제와 열이 가해주는 행동을 최대한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염색을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주기를 늘리는 게 좋고요. 또 고데기를 너무 높지 않은 온도로 잠깐씩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트리트먼트와 같은 두피 안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데요. 머리는 피지 발달이 너무 많게 되면 지루성 두피염이나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외출하고 나서는 감아주시는 것이 머릿결과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두피를 너무 세정제로 자주 감게 되면 오히려 두피 건강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머리를 감을 때도 물 온도는 미지근한 정도가 좋고요. 말릴 때 드라이기를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두피 표면 쪽에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 약간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주는 것이 모근의 자극도 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소는 입술입니다. 입술은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컬러를 갖기 때문에 시선을 가장 먼저 끄는 부위인데요. 즉, 이 입술의 중요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이렇게 붉은 이유는 입술에 있는 피부 쪽은 점막의 형태를 띠면서 굉장히 혈관의 분포가 많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입술은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컬러가 좀 달랐습니다. 80, 90년대에는 좀 어두운 톤의 성숙한 이미지가 좀 유행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부터는 다시 밝은 톤을 사용해 좀 어려 보이는 동안 이미지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물론 립 컬러 역시 유행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피부 톤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 김지연 씨의 경우 연한 컬러의 핑크 톤을 사용해서 차분한 피부 톤과 일체감을 주고 있고요. 이처럼 쿨톤인 분들은 너무 밝은 색의 핑크보다는 톤이 약간 다운된 컬러를 피부 톤과 매칭하게 되면 좀 차분한 느낌이 들면서 편안해 보이는데요. 반대로 피부 톤이 어두운 분들은 피부 톤보다 톤이 밝은 베이지 계열 등을 사용해서 피부 톤이 좀 더 밝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에 홍조 등으로 붉은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붉은색 계열은 좀 피하고 브라운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시면 브라운 컬러가 피부에 붉은 기운이 눈에 띄는 것을 조금 억제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이 홍조가 조금 심해 보이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부톤이 좀 노란 분들은 누드톤 립스틱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톤과 잘 맞는 좀 안정된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술은 우리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노출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쉽게 건조해지곤 합니다. 따라서 입술에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바세린이나 립밤과 같은 제품을 자주 사용해서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입술을 깨문다거나 침을 바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입술에 지속적으로 마찰이나 접촉이 되므로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눈물의 여왕 속 김지원 씨의 얼굴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지원 씨처럼 얼굴형부터 피부톤까지 각 요소마다 변화를 주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요소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전체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관리법과 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새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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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